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은 되게 제가 찍은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ASMR 가볼까요? 먼저 슬라임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ASMR을 해볼거에요. 콩폼이 되게 많이 가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트 초코 슬라임이에요. 살짝 녹았어요. 사실 이거는 소리가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쉐이딩폼이에요. 쉐이딩폼 나오는 소리가 되게 좋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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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넣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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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게 원래 그냥 슬라임이었는데 쉐이딩 컵을 넣었습니다. 보통 잘되는 이었는데 한 번 더 넣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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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넣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3개 갖고 그리고 쉘기폰과 같이 asmr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무슨 asmr이 제일 좋으셨나요? 요거는 복숭아 요거트고요 댓글로 뭐가 제일 좋았던지 알려주세요 복숭아 요거트고요 민트초코 그 다음에 요거는 과일 생크림이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asmr을 해봤는데요 무슨 asmr이 제일 좋으셨나요? 그러면 댓글로 꼭 달라주세요 그러면 안녕